맛을 늘려. 후춧가루 좀. 색감 때문에. 색감 때문에. 잘 섞어서 한번 찍어서 간을 보세요, 맛을. 맛은 어떠세요? 맛은 달달하니 매워요. 이거를 넣고 버무려 보시자고요. 여기 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해보시지 이제. 여기 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양을 봐가면서. 원래는 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 손질이 급하니까. 버무리스트. 자, 왕갈비치킨. 어떤 맛일까요? 음. 자, 왕갈비치킨. 됐을 것 같은데, 양념이. 올려보시죠. 아니, 아니, 아니. 올리기 전에 우리 하나씩 만고 먹어보고. 네. 올려보시죠. 아니, 아니, 아니. 올리기 전에 우리 하나씩 만고 먹어보고. 맛있었어요. 아, 뭔지? 방금요, 대표님께서. 아, 어머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기 여기 접시에 올리기 전에 이쪽에 올리라 그런 게 아니고. 아, 이 양반. 배고파요? 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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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맛일까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시죠. 네. 이거, 이거 가져와요. 아니, 당신이. 아니, 내가 가면 나는 내가 먹을게. 뭐 찾으세요? 포크 찾으세요? 아, 손으로 드시나이? 급하니까. 빨리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스 좀 더 넣을까요? 소스, 예. 아, 근데. 저는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앞에 관중들을 먹어보라고 해야죠? 예, 포크. 예비 손님들. 예비 손님들. 예비 손님들. 예비 손님들 여기 한 분 계신데. 네. 맞힌 다음에. 드셔보시죠. 간은 좀 어쩌세요? 응? 간은.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쳐도 괜찮아요. 괜찮죠? 네. 이게 어떤 물을 더 하더라고요. 네. 허허